오늘 커플룩으로 입고 왔는데 하하하하 야아아아아아 완전 똘지똘지러다 귀여워 일탈기랑 똑같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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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봐? 다핫도그였으면 더 비쌀 것 같은데 아... 안치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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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초장이 다 묻었어. 피처럼. 근데 국물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꼬예요. Are you sure about that? How is this? Ooh. Sosol Hanoa! 너무 맛있다. 고기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Wow. 우우우우어어 우우우우어어 우우우우웅 으으으음 뼈가 뼈도 근데 진짜 중요해요 전복을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어릴 땐 전복 킬러였어요 저 우우우우우오 치고봐맨 우우우우웅 우웅 우웅 저는 사실 이 친구가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잠시만요. 저 진짜 못하겠어. 어떡해요. 아주 맛있는 닭 냄새예요. 이게 성장에 들어요. 진짜요? 제가 이번 기회에 병원에서 키를 재봤는데 제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저 170인 줄 알았는데 169였어요. 어떡해요? 걱정하실까봐 이야기하는데 저의 루틴을 알려드리자면 멀티비타민이 이렇게 담긴 게 있거든요. 멀티비타민이 한 5달? 6달 정도 있는 그거를 매일매일 먹습니다. 모든 멤버가 Are you serious? 매니저님이 챙겨주실 때는 저희가 입에 넣고 삼키는 것까지 보고 가세요. 이산균도 먹고 흑염소집도 먹고 홍삼도 먹고 걱정하지 마세요. 피연아.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잘 연습하고 잘 이렇게 하신다고 하신다고 그리고 그 시즌이 하신다고 하고 하신다고